과연 검찰이 법칙행기관으로서 정상적인 행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침탈당했습니다. 검찰의 압수생은 정치적 쇼입니다. 압수생은 김용의 혐의 사실과 민주원권 8층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절대 거기서 나오지 말았어야지. 나오면 내가 죽인다는가. 몰랐어? 세상에 나와서 알리고 싶었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동돌. 아침에 띠용. 아침에 띠용. 아침에 띠용.